이번 가을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합니다 다들 놀라지 않네요? 68년을 맞이합니다 교회의 생활을 앞두고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의 기쁨을 넘치는 교회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차할 줄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0월 20일 교회 창립 주일에 우리 이웃과 가족들 그동안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이런 수호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원교회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버를 보시면 VIP 전도 카드를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지난주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는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존스토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읽고 있는데 지난주일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스토 목사님은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의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전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길거리 가면서 거리 전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하는 관계 전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역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존스토 목사님은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된다 하시면서 네 가지 교회의 변화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는 또한 모든 사역을 전도 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셋째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쉬운 말과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에 이웃 초청 예배로 이웃을 전도하는 것은 무척 귀한 일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1년 50위지요 매일 일상이 전도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육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섬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전도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교회의 건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를 꾸몄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의 건물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구역교회 개강연합예배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마라톤을 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게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최근에 지역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교육자 5명이 다 뛰었답니다 다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10킬로밖에 안 되는 단축 마라톤이었지만 한 30분 내에 다 뛰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달리기 연습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분당에 있는 어느 그러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라톤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하물며 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부터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들, 장례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도 우리 자녀들까지 이렇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얼마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세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우들이 편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교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웃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들이 교회에 나와서 편하게 교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눈높이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새롭게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교회에 흡연실도 두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아는 한 담배 때문에 못 나간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와서 피세요 교회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흡연실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흡연실을 두면 여러 가지 다들 놀라시겠지만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린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으로 마시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게 될 때 이웃을 더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모실 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웃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웃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기를 주의하므로 추구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빌리포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노마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생각하게 되면 전도자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사도 바울 따라잡기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빌리포에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가면서 그의 모습을 배우고 우리도 우리의 그 지역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드루와 황을 떠나서 마게도냐으로 지방으로 가는 배를 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모드라계와 내아뿌리를 거쳐서 드디어 빌리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빌리포에 도착하자 수일 동안 지내면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리포는 자주 가던 곳이 아니라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처음 가는 성교지입니다 빌리포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12절의 말씀은 빌리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첫째 가는 성이라 으뜸가는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빌리포를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 시민을 위해서 건설된 특별한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로마는 점령지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토창인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빌리포도 마찬가지로 로마 왕자의 아우스코스토스가 이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대역군인들을 이동해서 이곳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또 로마는 로마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될 때 그 지역의 어떤 문화와 환경을 이용해서 근무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절차하게 로마식으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로마를 상징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또 로마식 웅장한 석조 건물을 세웠습니다 중심시가지에 신전을 세우고 원형 경기장, 극장 그리고 목욕탕, 수로와 같은 건축물을 세워서 로마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리포를 방문한 바울이 바라본 빌리포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식민지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주로 로마 식민지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도시에는 이방 민족들은 별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포에는 유대인도 많이 살지 않았고 따라서 유대인 회당도 없었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강가에 가서 그들 내 예식, 예배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먼저 빌리포를 살펴보고 어디에서 누구의 복음을 전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빌리포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제 빌리포에서 눈여겨본 만남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장소였습니다 기도 모임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인들이 한식일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예식의 예수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 민족이 그 발 강가에서 모여서 그들의 예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래서 빌리포에 있는 몇 안 되는 유대인들도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모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전도와 성교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바울이 빌리포에서 만난 사람은 그게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방 여성이었던 누디아입니다 바울은 이 누디아를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디아는 어떤 여성인가요? 그녀는 당시에 이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지금은 아주 평범한 옷감이지만 당시에는 평민이 입지 못하는 그런 옷이었고요 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고가의 그러한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누디아는 아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누디아를 기도 모임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바울은 그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녀와 그녀의 집안의 모든 식소들도 모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빌리포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은 귀신들린 여정이죠 16절을 보게 되면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오늘 법문을 보게 되면 이 여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로어 언어로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피톤의 영을 지닌 여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정을 조정해서 점을 지게 하는 귀신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피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피톤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데요 거대한 뱀의 형체를 하고 있고 또 신탁에 참여하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점을 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아폴로신이 그를 죽였다고 그리스 신화는 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피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점쟁이와 강신술사와 복과수술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정은 복과술로 복과수술은 귀신의 말을 하는 그러한 귀수를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목성으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목성으로 점을 치는 신령한 신내린 그러한 신들린 여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이제 기도장소로 가는데 이 귀신의 여정이 바울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조절 여정이 한 번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울에서 말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일로 바울은 그녀의 행동 때문에 심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귀신의 말이기 때문이죠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귀신의 말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 말을 제지하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녀가 점을 치지 못하도록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귀신은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 여정의 주인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배후에 있는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아마 이 여정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이고 큰 이득을 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그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간청해서 그를 고발합니다 20절과 21절은 바울이 고발을 당한 소란체와 풍기문란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20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상간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러한 고발을 당하였지만 아무런 변론도 하질 못하였습니다 아마 귀신을 여정의 주인 뒤 대단한 재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뇌물을 썼던지 이 관리들은 바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이 여정의 주인들의 말만 듣고 그를 사법적인 절자도 거치지 아니하고 구타하고 고민하고 그를 감옥에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의 양발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착고는 형벌의 도구이죠 큰 널판지에 구멍 두 개를 들어서 발을 집어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처참한 광경인가요 두들겨 맞고 감옥 한구석에 누워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어서 만신향이 되었고 얼굴도 여기저기 부어올라 있고 아마 눈도 뜨지 못할 그러한 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이 감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부에 오게 되면 바울은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구타당하고 독된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죄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24절과 2절의 말씀은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재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죄수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성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찬성하고 기도하게 될 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감옥을 탈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주목하였습니까? 간수를 주목하였습니다 간수는 지진이 나고 감옥을 열어서 죄수들이 탈출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른 자신의 신라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도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놀라운 모습에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외쳤습니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선파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빌리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신분의 소유자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제 강대국인 로마 지구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교에 방해가 될까봐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방면된 이후에 풀려난 이후에야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당당히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리뽀의 행정관들은 바울과 신라를 투억한 다음 날 방면조치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구속조치를 했으면 당연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울을 풀려나게 했고요 또 그들이 한 그 모든 일들은 무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정당한 사법조치를 거쳐서 그들을 구금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행정관의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였습니다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로 된 노마 사람인 우리도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고 문제를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행정관들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울을 찾아와서 그 모든 방면역조차를 적법하게 잘 처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과하고 바울에게 이 빌리포를 떠난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냥 그거 남아있으면 재산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행정관들이 나눈 대화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정관들에게 빌리포를 떠나는 대신에 빌리포 교회에 대한 아주 특별한 당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리포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주장사, 자주업감장사, 루데이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감옥을 지키는 간수 가정도 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리포를 떠나기 전에 교회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관의 불법적인 그런 조치를 문제 삼지 않을 터이니 앞으로 이 교회를 잘 다스려 줄 것을 나와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쳐놓지 않느냐고 그들을 신중하게 잘 대해줄 것을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글씨 바울이 노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이를 제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사도는 루디아의 집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빌리포를 떠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빌리포에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이 빌리포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처럼 좋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점은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리포에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임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빌리포에서 귀한 복음의 사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을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자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배울 점은 만나는 사람과 사항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수많은 사람을 보고 여러 사항을 만나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복음을 전할 장소가 보이고 또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아, 지금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누디아가 보였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이 고문당했고 어떤 투억대하던 감옥이 새롭게 달리 보였습니다 또 자기라는 간수가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사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항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바론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교회를 세우고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인 여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녀를 도와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의 투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모든 사항이 역전되어서 그 감옥의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미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시험거리에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모든 상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필리포를 바라본 것처럼 이번 가을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리포에서 바울이 만난 누디어와 또 귀신의 여정과 간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호와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특별한 만남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